Q.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서점이니 촬영 하셨는데 아 네 교환에서 교환해서 교환해서 편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국적정이 크고 아 우리 예정자 나왔지? 그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글자들 출발 안 맞으네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하네 아이 좋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한데 많이 받는 데는 형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 제가 내려를 깨지마는 대로 모시겠어요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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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시 10시 10시 13시 10시 아, 진짜. 일단 춤을 열심히 추고요. 물을 못 받았거든요? 했던 거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막 춤을 일단 열심히 췄어요. 춤을 하다가 물을 열고 나왔습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 다시 해보자. 1층 눌러. 한 번 올라가. 네? 얼굴, 얼굴 뭐 있어요? 일답이 이런 귀요미. 정말 가실 거예요. 매삼촌하고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뭐 할까요? 푹, 와, 아, 아... 뒤로 넘치네. 어? 고맙습니다. 잘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롤레카메라였습니다. 떨리네요. 저의 끼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제가 갑니다. 어떻게 하죠? 떨리네요. 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가요. 파이팅.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하고 싶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 번호. 빅카우스 빅카우스 빅릉. 사실은 안 온 해배들이 주의해. 나 참 변하게 살아. 군딱 앤권. 빅카우스. 올라가. 문이 닿습니다. 9층 11층. 7층 최소 11층입니다. 올라갑니다. 11층입니다. 10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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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층입니다. 10층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어머니! 어머니! 스위프 친구도 돌아다 하시나? 어머니! 올라갑니다. 혹시 스위프 형이랑 있으세요? 네. 남자친구로 헤어졌어요. 네. 그런데Т 지금 차... 차렷 오브! 하악! 수고한 해! 아, 지금? 아, 지금? 하... 하... 거의 더 웃었네. 오케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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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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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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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우 아, 죽을 것 같네. 나 깜짝 놀랐잖아. 나 뭐하는지 알아? 나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어. 나 뭐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나 혼자 뭐하고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너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 진짜 울면서 막 붙자. 촬영 중인데. 어떻게 했어? 영상 어떡하지, 그거? 나가면 안 돼.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요. 정말. 정말. 제작시 형님의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멍. 속았다. 속였네요.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네요. 어떻게 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역대급, 역대급. 아, 최상이에요. 아, 최상이에요. 아, 진짜. 아, 대박이에요, 대박.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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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멘탈이 파괴된 기억 저도 그랬어요 뭔데요 이게? 몰래카메라 이게 뭐야? 몰래카메라 저 진짜 귀신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나 첫 몰래카메라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울면서 들어와요? 맞아 뭐지 이런 사람? 내 옆에 막 춤췄어요 이렇게 진짜 멀고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쏟아가지고 저 잠시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